. 저도 사실 이 강의를 제가 2005년도 부터 사실은 강의로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부총장을 거치고 2004년도 11월 말에 총장으로 필수되면서 강의를 하지 않기로 제가 선언하고 총장일에 몰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총장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한 3년여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사역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대신대학교에서 총장으로 또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기 가서 총장직무를 수행하고 또 그러다가 또 이 사우스아프리카 안에 있는 그 스와젤랜드라는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에 세워진 스와젤 크리스찬 유니버스티 지금은 그 이름으로 바꿨어요. 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찬 유니버스티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외에도 학과가 한 7개 학과가 되고 학생들은 1,000여 명 되는 그런 학교였는데 또 교수들도 한 50, 50, 50, 50, 50여 명 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게 행력을 맡아보니까 제가 사실 오랫동안 강의를 안 하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신 지혜를 나눈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살차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부총장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파워포인트를 하라고 시키만 했지 제가 직접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오늘도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대강 정리해 보았습니다만 아주 미숙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세계관에 관한 문제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계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이 프랭클린 엘 바움 예일대학교의 교수가 이 서구 유럽 사상사를 이제 16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일어난 사상사를 기술하는 가운데에 우리 인간들이 이제 제기한 말하자면 사계절 브레니얼을 읽는다거나 이게 참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제기되는 질문이라는 게 결국 신이 누구냐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신이냐 또 이 자유는 또 무엇이냐 또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이냐 또 인간이 산 사회는 또 어떤 형식으로 형성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등등 또 그리고 히스토리 인간이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축적해온 그런 모든 역사는 도대체 우리에게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또 어떤 형식으로 이런 등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제 제기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가운데서 이제 지성이 발달하고 또 여러 사조가 형성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라든지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얻은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신학에 관한 여러 가지 사조라든지 사조라든지 흐름 이런 등등의 우연한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함께 결탁이 되어 가지고 이제 발생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찬된 신학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동안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문제들은 은퀴게 말하면 나를 중심한 이 세계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럴때부터 기독교 과정에서 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또 매일마다 가정예배드리며 주의라기도 다름이 이렇게 생활해왔습니다만 과연 내가 누구냐 라는 문제 또 내가 사는 이 세상과 나와는 어떤 관계든가 또 과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뭐 이런 등등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길을 도둑이 그냥 그저 어린 시절을 지내왔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한계가 높아지게 되는 가운데 과연 앞으로 나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등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성경국 가정예배를 매일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심지어 부부지간의 사고도 꼭 마지막 마감은 이 가정예배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철저하게 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늘 이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시는데 과연 내가 무엇이 되는지 하나는 문제에 딱 봉착되었을 때는 이거 정말 참 보통 시간 문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니 내 마음대로 미래를 진로로 결정할 수도 없고 또 함부로 결정했던 하나님의 뜻과 은함이 없는 내 인생은 쫄딱 망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또 무엇이 되도록 나를 선택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기도도 열심히 해봤습니다만 우리 할머니도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우리 아버지도 그러는데 나는 암만 기도해도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 정말 참 제게는 인생관에 관한 문제라든지 미래를 결정하면서 참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고 오랫동안 고민을 거듭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 목표자들이든지 우리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야말로 세계관에 관한 문제를 올바르게 정립해가지고 나의 인생의 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확실히 결정하는 것은 정말 참 아주 중요하고 이런 문제를 빨리 결정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효과적으로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정리를 주고 바로 그때가 제가 대학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군대를 제리하고 난 다음이라서 나이가 든 그런 학생이었는데 하도 이제 학교 다니는 인생을 사는게 괴롭고 고달프고 돈도 없고 미래에 대한 무슨 진로를 결정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총신대를 제가 다니고 있었죠. 친구들은 다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소음인 것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저는 그런 소음인 것이 전혀 없었어요. 목사들은 죽기만큼 싫었고 그런데 왜 총신받느냐 하도 형님들이 가도록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였지만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갈 데가 없었고 또 우리 큰여님이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 초등학교 비학교 때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의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1학년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성의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총신을 쫙 다니면서 항상 방학만 되면 지면되려고 체를 붙들고 모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학만 되면 저는 형님들이 붙잡혀서 고백도 못하고 놀러도 못가고 성경 읽어주고 찬송 읽어주고 신학책 읽어주고 뭐 이런걸 하다보니 어느덧 신학이란게 굉장히 제 체질에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군부를 위해서라면 중신에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심지어 가보았지만 제 학문적 욕구를 전혀 충족시켜주는 그런 상황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정말 죽기를 과오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저는 자살도 생각 상당히 생각을 많이 보았했습니다. 이 순식대학교를 이제 대학교 앞에서 내려가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한 40분 산등성을 넘어야 총신대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산등성을 넘어가고 오른대로 할 때마다 이 더 죄를 짓기 전에 뭐 인생의 미래도 확실하게 보이지도 않고 진료도 결정할 수 없는 이런 바당에 빨리 죽을수록 죄를 덜 짓지 않겠나 싶고 오늘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막상 자살을 결행하려고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살해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분명히 나는 천국도 못고 지옥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저만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지니터는 시절에 바로 제 생활이었습니다. 군대가서도 긴 문제를 놓고 생각도 많이 하고 해봤지만 오리무중에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저에게 많은 것을 정리해 주었고 저로 하여금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받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국가와의 관계에서 제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애국한다는 것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가 라는 문제 또 군대가서도 사실은 군대가 그야말로 범죄 소굴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든게 도둑질이고 오늘도 유튜브를 보니까 북한에서 군인들이 도둑질부터 먼저 배운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우리도 훈련병 때 도둑질부터 먼저 배웠어요 그리고 너무 부조리한 그런 상황을 상황에 증명하면서 신하토로서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군대를 탈령할까 아니면 군대에 있으면서 같이 죄를 지어야 되는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등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여러 가지로 세계관에 관한 문제는 제게는 그동안에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고 제 인생에 아주 심리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학을 깊이 공밤을 할수록 그래야말로 장마 성경에 기록된 여러 내용들이 우리와의 내가 누군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세상을 향한 나의 이 책임 이런 등등을 이제 올바라 이해하게 되니까 그만큼 제 삶에 대한 많은 동력을 제공해 줄 수가 있었고 그만큼 제 삶도 뱉한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었습니다 어쨌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오자는 하나님의 안식이 원하는 것은 제가 저는 사실 이 성경신학을 공부하겠다는 그런 요도를 가지고 구약에 이제 구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직도 구약을 다 알지도 못하고 구약에서 넘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초보적 입장에 있습니다만 어쨌건 제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한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이 개시의 점진성이라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개시가 어떻게 성실해 왔는가를 쭉 고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세계관의 파운데이션 바탕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그런 내용이면서도 또한 궁극적인 목표인 이상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는 삶이라는 사실을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근간에 교수님 신학교에 종자하고 계시는 피를 일백이 좋고 구약의 안식 안식과 그것이 신약 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문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기로 더더군다나 이 문제에 대한 제가 관심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해하는 이 하나님의 안식과 인간의 세계관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사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큰 주제는 미션의 하나님 사명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문제를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도록 부력을 받은 하나님의 미셔널 미셔너리로서 미셔너리로서의 우리 인간의 삶의 내용들을 고찰해 보는 것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을 대충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려할 부분은 과연 하나님의 미셔너리 우리가 미셔너리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교사라는 말로 번역합니다만 저는 사실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교사라는 말이 그동안 교회사를 통해서 이제 정리배운 대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격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단순히 성교사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통해서 문화를 창단하는 그런 것으로만 북한에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은 그야말로 전 우주적이면서 또 그 미션을 성취하는 자로서 우리를 언약의 통하여 결속을 시키고 또 우리에게 책임을 보야만 이런 모든 하게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결코 그런 제한된 의미로서 미셔너리라는 의미를 사용해서 안된다고 제가 인식하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최근에 크리스토퍼 라이트 영국의 신학자 이분이 미션 오브가 라는 책을 아마 책 이름이 복사 맞죠 미션 오브가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분이 쓴 미션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방금 제가 말씀 읽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고 있더라구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도 있으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사명을 설득해 가지고 성취한다 사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꽤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목적과 목표에 관한 문제를 잠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목적이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목적 목표로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사실 동의어로 사용하면서도 또 그 사이에 있는 이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리고 목적과 목표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엄격히 이제 따져보면 이 목적과 목표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란 우리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방향 혹은 관역 이유 등에 대한 진술이 이제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목적은 어떤 수치적으로 적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사실 없습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목적은 또한편 우리들의 비전 혹은 사명을 구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목표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우리들의 바라는 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진술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는 우리들의 믿음의 진술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현재적인 진술이 바로 목표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수치적으로 측정이 되어지는 것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룬다 그럴 때 언제 얼마만큼 이룰 것인가 이런 이것이 반드시 설정이 돼야 그것이 올바른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예문을 들어봤습니다 My purpose is to speak fluent English My goal is to spend at least two hours a week studying English 내 목적은 무엇인가 영어를 이제 유창하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인데 내 목표는 뭐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두 시간씩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라 그래서 결국 6개월 후에 나는 어느 정도의 영어를 어느 정도의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니면 1년 후에는 얼마만큼 2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측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제 목표는 반드시 설정되어 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시는 분이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나 영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고 또 자기를 개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분임을 성경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로마 11장 2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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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절 사도 바울이 진술한 것처럼 하나님은 비밀 개시의 비밀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개시의 비밀을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또한 그것은 성취해 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제에서 3절의 말씀이라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이 추상적이거나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의 기분을 내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의 활동에서부터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 놓고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반 히브리스 일정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행전 20장 27절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 total counsel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이 기분 내키는대로 맹복적으로 그냥 닥치는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논리적인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이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여러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성취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란 결국은 뭡니까 사명이란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맨날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명을 스스로 설정해 놓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존재를 표현해 내면서 행동하시는 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귀전문을 통해서 영광과 총기를 받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 볼 수 있겠죠 목표는 뭐냐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을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처제 온 성전으로 삼고 영웅토록 왕으로 군림하시면서 통치하시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창조하는 하나님은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1차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의 거처제와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제 6일 동안의 모든 창조를 실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식일장일제를 말씀해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라 그러는데 이 구절을 우리는 흔히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이 구절의 성격을 설명합니다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구절 창식일장일제는 독립구절로서 창식일장일제 이하의 물질적 세계의 창조에 관한 요약이라기보다 영국부터 홀로 계시는 하나님 이외의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활동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존재를 시작하면 특히 창식일장일제 이하의 마물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활동의 요약이라 그렇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일장일제의 말씀을 말이죠.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현재 눈으로 보는 하늘과 땅의 창조, 북한의 경우들이 많지요. 이런 방식으로 북한하면서 이제 1장 2절 이하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1장 1절에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그 의의 자체가 그 범위를 훨씬 능가한다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 하늘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세계를 총칭하는 말로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보이는 하늘과 땅과 귀조물의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거치하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정할 때 이것을 하늘이라 하늘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1차적으로 이 창세 2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영어로 an old host of them 이라는 말이 이제 생겨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라 라는 말로 이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문문 자체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되 그 안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군들을 다 창조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성경 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는 세계의 모든 만물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성적 실체들 포함해서 창조를 마쳤다 라는 것이 창세 2장 1절의 원문의 의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 이 하늘은 그야말로 공중의 세남 이런 정도만 말할 것이 아니라 엔젤리 코스트 하나님의 이 보호자 주변에서 영원부터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을 항상 이제 참여하면 수중들 던 바로 그 이 천군 천사들의 천사들조차도 이제 모든 창조를 다 이루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현재 이 물질의 세계로 이루어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삼라만사 모든 존재들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라는 의미로 2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늘을 그럼 왜 하늘을 말이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소위 우리가 말한 하늘과 땅 이 땅에 땅을 이제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처지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로 표현하느냐. 이것은 유대 관습적 표현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하늘이란 하늘이 참 신비로운 존재이죠. 그쵸?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청중이 치고 말이죠. 뭐 인간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하늘 안에 하늘에 있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비로운 세계를 지칭할 때 하늘 이외에 다른 정신적인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를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렇죠.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위동물을 주위동물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한국의 국회에 참 아주 유명한 신학학자이고 또 목표자인 분과 제가 잠시 톱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그분의 그 이야기가 상당히 참 제게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 우주산라만상의 은흥한 장소라는 거예요.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분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장소 어디냐고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구의학과 신학 전체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하늘은 지구의 아니 우주의 은흥한 모통이라는 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로 디스카스 하다가 그냥 시간을 없어서 말았습니다만 어쨌건 이 네이미야 9장 5절 이하라든지 역대야 18장 18절이라든지 뭐 10편 103편 20절 21절 이런 등등의 성경구절 또 신약의 골로스 1장 16절이라든지 요한복 1장 1절 3절 또 게시록 등등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특별히 하늘에 계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쳐지로서 하늘 이 하늘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창공에 은한 모통이로 은한 장소로 국한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의 이 하늘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노예미야라든지 역대야라든지 10편 등등에 나타나는 그런 하늘에 관한 문제 또 골로스 1장에 나타나는 그런 하늘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우주의 창공과는 구별되는 아주 신비로운 어떤 세계를 지칭하는 것임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 1장 1절은 잠은 8장 22절에서 왔지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전부터 영혼도로 존재하시는 존엄의 왕이시며 유일한 창조임을 또 강조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 이 하늘이란 말을 이해할 때 다순히 이 피조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로 만드신 그 하늘과는 이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란 땅이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 땅은 하늘을 포함한 보이는 세계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물질의 세계를 총재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 땅의 초기 모습이 등장합니다. 세례주의자들은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천사들의 타락을 예상과 사유로 시키고 천사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써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한 하나는 히보리의 문법이라든지 기타 성경 전체의 내용과는 전혀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주장에 이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1장 2절은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퇴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땅의 모습이 무신가를 지금 묘사적으로 그려주는 내용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돈과 공허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피조물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상태 저조받은 상태로서의 혼돈과 공허하기보다는 어떤 피조물들도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상태로 물질의 형태가 나타났다. 그것도 이제 1장 2절의 말씀 보면 말이죠. 하나의 거대한 물방울입니다. 이 거대한 물체가 형성되는데 그 형성된 물체의 표면에 결국 이제 물이 덮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말해서 하나의 어떤 그림을 그린다면 물방울로 그릴 수가 높지 않지 않겠어요? 물이 한 거대한 물방울처럼 그렇게 해요. 물 속에는 모든 게 다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엉켜있는 이런 상황으로 그릴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늘과 바다와 육지가 하나님의 나눔의 활동을 통해서 창조하겠다는 것을 창세 1장 2절 이하의 창조의 모든 기사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둘째 날의 창조 활동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늘이 생성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물을 나누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존재하게 하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있는 그 하늘도 히브리오 그 히브리오와 땅에서 땅을 말이죠. 첫째 날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둘째 날은 물을 나누어서 그 공간을 하나님이 하늘이라 그렇게 불렀다. 똑같은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라고 그럴 때 하늘이 결국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물론 11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만 보이지 않은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만 물질로 이루어진 이 하늘도 역시 땅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활동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말이죠. 첫번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두번째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서로 대칭이 되겠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날의 창조활동은 주로 형태를 형태 혹은 스피를 창조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면 후삼일은 그 각 형태 혹은 영역에 물체를 창조해 가지고 그것을 채워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기소라고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하신 모든 활동들의 내용은 형태가 없는 데서 형태가 있는 것으로 또 텅 빈 것을 이제 가득 채우고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이 1장 2절에 그려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하나님의 창조의 첫번째 모습을 그야말로 질서가 있고 말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속에 거주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상태로 이제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그처지를 짓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일단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활동은 단순히 이제 피조물의 그처지를 짓는 것으로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신의 그처지 혹은 자신의 왕국으로 이제 정차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의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 천재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리고 또 그 이외에 그의 변경되는 여러가지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가 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그 말씀에 중요한 그 주의 중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희불을 한단입니다. 한단은 그게 뭐냐면 아카리아 단에 이 단은 뭐냐면 접시에 있는 모든 음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탈탈한 것 이 상태를 우리에게 그려주는 동사가 바로 마친다 라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 한편 신명기 32장대의 말씀 보면 전통의 화살에 맞고 오시는데 이 화살을 뽑아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화분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바로 의미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중심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창조활동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맨날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활동에 안전한 이 완성을 그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창조해야 할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단순히 그냥 일하다가 잠시 쉬는 것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야 할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끝난 결과로써 안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사학화라든지 기타 창식의 내용을 신화적인 안목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대 건동의 창조신화라든지 이런 등들을 보면 말이죠. 창조의 활동은 악신과 선신간의 투쟁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 또 이제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한 신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악과 싸우고 계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활동은 끝난 것이 아니라 원고인 상태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이제 잘못된 이론이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어쨌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로 의도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을 냈다는 것이 소위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신 이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과 완성은 불가보력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은 또한 동시에 이 왕위 등극과도 매우 밀접한 발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 안식과 통치의 문제가 이제 성경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급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요소와 이스라엘 민족을 활용해가지고 가난의 모든 왕들을 죽이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난 땅에 거하게 살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가 이 가난 땅에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줄 때에 이것을 안식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이죠. 죽음을 정복하고 사탄의 모든 번세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면서 왕으로 등극해서 통치하는 바로 상태를 말할 때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왕위 등극은 이런 맥락에서 아주 밀접한 관리겠다고 볼 수가 봐야 되겠죠. 결국 2장 1절에서 상식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든 거처지로 첫날을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 자신이 왕으로 등극해 그것을 군굴로 삼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설치해가지고 영원토록 통치하는 통치를 시작했다는 일종의 하나님의 공식적인 왕위 등극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이 안식하는 행위와 일치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설명이 좀 됩니까? 아마 여러분의 생소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안식을 안식을 주신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을 안식을 주신다.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상태를 가르치게 뭐라고 말하냐? 안식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 안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피조물의 거처지로 만드신 우주 전체를 하나님 자신의 궁굴로 삼고 공식적으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좌장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귀조세계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과 성결의 문제가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3절 이것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7잘 나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결국 하나님이 안식하신 7일째 날을 6일과 분리해 따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따로 세우느냐. 오늘 이 창식 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 자세 에서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성교 전체 내용을 종합 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날을 따로 구별 해 가지고 결국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게 하는 말로 세웠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7일째 날을 자신을 위한 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창조한 인간을 위한 날로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은약의 관계를 맺고 인간으로 하여금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보해야 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자란이 6일 동안 말이죠. 이제 일하다가 7일째는 그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와서 말이죠. 그가 6일 동안 일하면서 거둔 모든 일매를 하나님에게 동원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왕이실 뿐 아니라 그가 그 모든 모든 열매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종교케 하는 이러한 날로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이 창세 2장 1절에서 3절이 이제 암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추력 20장이라든지 신명기 5장인가 6장인가 10개 명을 통해서 이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규례화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이 이 창조활동의 패턴을 먼저 보여주시고 또 안식에 나를 세우신다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모듈로 삼아 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모방하는 가운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부여한 모든 은약의 책임을 성찰하라 이런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겼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결국 이 하나님께서 사실 이들을 분쇄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또 어떤 따다진받은 목표로 세우는 것도 없이 그냥 이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그 저지를 만들고 또 자신의 왕국을 이제 확정하고 이것을 이제 더 말하자면 영광스럽게 하고 그것을 여무토록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의 의도로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이제 창조의 모든 사회를 마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그 사명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신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가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을 보다 더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바로 거기에 이제 더욱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실행하는 자 미션을 단순히 뭐 성교사라는 말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실천하는 자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면 좋겠는데 이게 뭐 한국말로 뭐라고 어떻게 간단히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명성취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뭘 참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건 우리가 인간의 창조에 관한 문제를 좀 더 다뤄보면 이 문제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이해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5분 동안만 더 설명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창식 1장 1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내용을 기도하는 그 톤과 1장 26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톤을 서로 비교해 보세요. 엄청 현격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1장 1절에서 이제 1장 25절까지는 그냥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이제 쭉 설명해 가는데 26절에 딱 이를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일종의 어떤 회의를 열어 가지고 토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늘과 땅을 다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서 채워놨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지속적으로 채우고 이런 모든 것을 잘 다스려 가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왕권이 피조물의 모든 세계 속에 잘 스며들어 가지고 말이죠. 모든 피조물이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도록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닮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맡아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토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바로 이런 내용을 분석, 내용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결코 맹복적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동물이나 다른 식물처럼 말이죠. 종류들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확실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사람들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는 사실 서로 다른 단어이죠. 그러면서도 성경적으로는 상호 교우적으로 사용되면서 특별히 구별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그 용어의 뉘앙스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합니다. 형상은 원형을 대표하거나 통치 기능을 강조하는 반면에 모양은 복사품으로서의 닮음을 강조하면서 오리지널과의 원형과의 구별을 강조하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신을 대표하는 자로서 왕을 지칭하는 데에 흔히 이 단어가 사용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별한 왕만을 형상으로 지원받았다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를 우리가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의 기본적 의미를 이제 브루스 왈키의 주석에서 설명한 말을 제가 좀 정리해 보았는데 이 의적 의미로서는 말이죠. 이 원형과의 심신적 통일성을 나타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표성 원형을 그려주는 복사품이 아니라 원형을 표현하는 면에서 대표성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의 의의는 원형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결국 형상을 지금 받은 인간이라고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또 형상이라는 말은 원형의 임재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 또한 형상이라는 말은 원형을 섬기며 원형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원받았다. 라는 사실 보다도 확실히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냐 하면 이 원형 자체를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원형이신 하나님이 창조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도 그런 모든 부분이 반영된 존재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먼저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하나님은 통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선파하자마자 곧 그 결과가 나타날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적대적인 명령의 말씀으로써 적극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통치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통치적 기능에 따라 우리 인간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통치가 일차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인간에게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처럼 통치하는 자임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그런 통치적 기능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윤리적인 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의로움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랑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속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통치자로서의 기능을 원만하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윤리적 속성이 인간에게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마치 눈이 일곱 개가 되고 손과 발이 있고 얼굴이 있고 코가 있고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만 이것은 그리기까지나 인간의 존재를 존재에 대한 의미를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죠.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코가 있고 코가 있다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외형적인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보일 때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은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 글로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역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지만 인간의 영광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갖는 영광은 하나님에게 파생된 영광이 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은 그로 인한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더 영광을 새로워져가는 존재. 결국 제가 나디오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진 모든 은약체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게 될 때 인간은 초기의 영광에서 더 궁극적인 영광으로 전진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는 말을 종합적으로 의지를 정리해 보면 일차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은약의 관계가 형성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이 왕이시듯이 인간도 왕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통치를 행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은 결국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부자족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성경 구절은 찬세기 5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아담이 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하는 그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에 따라 이제 창조했던 말은 이 화를 선 부자지간의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말이죠. 결국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원받은 동등한 자면서도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정도로 일단은 좀 마치고 쉽시다. 한 10분간 쉬시다가 이제 45분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의 활동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인간과 은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약에 관한 이 어휘는 말이죠. 제가 좀 일단 목사님들 목사님들만 보신 줄 알게돼서 설명을 좀 봐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은약에 관한 이 개념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가 정말 잘 필요합니다. 창시기 6장 18절에 은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경 전찬 280회 정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은약의 관계로 이제 교정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바로 이 은약의 관계의 이 매정과 또 은약의 내용을 성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창조의 모든 목적도 구국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창간에 제가 시간이 불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알게 뭐냐면 우리가 은약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에는 이 은약이라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약을 우리가 은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필상적으로 약속과 동일시하거나 혹은 그저 말로 서로 약속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은약은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한 굉장히 인간과 은약을 믿는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는 삶과 죽음의 이 사고와 죽음에 관련된 아주 약증 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은약에 관계가 매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사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명해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부터 하나님이 인간과 은약의 관계를 매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과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관계상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은약의 규범을 이제 설정했습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은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늘비에서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어떤 나무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사과 나무인지 복숭아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이제 하나의 표적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고 소위 이 신비로운 그런 나무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무슨 선과 악을 정말로 알게 하는 그런 나무라기 보다. 일반 나무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하나님이 설정해 가지고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규범을 어기게 되는 경우 그 규범을 성실하게 지키고 성실하게 이제 순종 하나님의 은약에 순종하나는 인간은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영생하는 존재로 피해조된 게 아니에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피해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문제도요. 사실은 원래부터 이 창조의 질서 속에 죽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죽음이 무슨 뭐 천분도 없었다가 나아주게 되는 케이스가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 피해조된 삶의 질서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창세 1장 20 이 구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식물을 우리의, 하나님의 채소를 우리의 식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채소를 먹으면은 그 채소가 살까요 죽을까요? 채소가 위 안에 들어가 살면은 곤란하지 그렇지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간의 생명 자체가 위험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 채소가 죽어서, 채소가 우리의 입에 씹혀가지고 소가 되어서 죽어야 거기에서 이제 생겨나는 모든 에너지가 인간의 몸에 공급됨으로써 인간의 생존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생존이 유지가 되어지고 더 강화되는 그러한 이제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위 질서가 상위 질서의 질서를 위해 헌신하는 바로 그 질서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에요.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슨 형벌의, 형벌로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 상위 질서를 위한 헌신의 가장 궁극적인 표식으로써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물이나 식물, 인간보다 하위 질서는 죽음으로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에요. 인간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인간의 삶의 질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죽어야 하는 거에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삶의 질서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은약의 관계 맺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은약에 충실하고 나에게 수조하기만 하면은 너는 다른 귀중물처럼 죽지 않고도 영생하면서 나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겠다. 그런 거에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반면에 네가 만약에 나에게 불신적하게 되면은 너는 이런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리고 원래의 죽음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안다는 거에요. 그것도 징분의 형태로 죽음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은약의 규범과 보정에 도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은약을 맺고 인간의 신분을 이제 결정하고 또한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인간의 신분은 하나님은 아버지 반면에 인간은 아들 또 하나님은 종주 왕인 반면에 인간은 복수 왕으로서 신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왕이자 주요 왕인 반면에 인간은 그의 대리인이고 그의 청직이고 그의 종인한 이런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에게 주어진 이 은약의 책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세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먼저 땅의 채움 땅의 채움 땅의 채움은 두 가지의 방향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수적 증가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을 계속 재배하고 교멸시켜 가지고 그 숫자를 더욱더 증식하는 거에요. 그리고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딱 두사람만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결혼생활과 성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른 그런 인간을 재생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타산, 인간으로 말하자면 타산을 요구하는 거에요. 가난한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게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채움은 또 한편 질적 성장을 동시에 요구하는 거죠. 그 어린 아기로 태어난 인펀트를 말하자면 양육해 가지고 정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에요. 여기에 소위 교육의 문제가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채움이라는 것은 역시 교육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서 개입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말이죠.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구체적인 실행의 한 수단으로서 교육을 정의하고 있는 거에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성길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은 언약의 책임의 구체적인 수단 책임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땅의 정복입니다. 땅의 정복 땅의 정복은 또다시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창세 2장 15절 말씀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원래의 에덴 동산으로 유지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의 침입과 유혹을 영례두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자장적 기능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목자가 양을 지키는 셰플딩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작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에덴 동산을 개발하고 또 농경사회에서 흔히 보여주는 것처럼 고를 만들고 세수를 심고 말이죠. 땅을 경작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에덴 동산 보다 더 화려하고 발전된 상태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 확장적인 방향성을 나타내 보이면서 인간이 가는 왕적인 책임을 이런 방향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은 그의 아들로 그의 복숭왕으로 또 그의 대리인 청지기로 삼으시면서 그러고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할 바로 그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해야 할 이런 책임을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말이죠.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결코 주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는 가운데서 인간이 그냥 돌발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바로 그 일을 인간에게 맡겨서 인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일은 말이죠. 결국 이런 맨낭에서 볼 때 나의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 하시는 현재의 일들 그것이 목표자의 일이든 학자의 일이든 가게 주인으로서 혹은 점원으로서 공장의 일꾼으로서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음격이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기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소명 보편적 소명 목표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직업을 맡겨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채우고 정복해야 하는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직업 모두가 다 사실은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만 목사만의 일이 거룩한 일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거룩해요. 단지 목사가 하는 일과 목사가 아닌 자의 하는 일 사이에 종류와 다르고 말이죠. 음격이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이란 장원 직업이란 장원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한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란 그 은약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 가지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노동의 제도입니다. 창식 2장 15절에 경쟁하다라는 말에 소위 노동이라는 말이 파생된 거에요. 아바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노동이란 말 일이란 말이 이제 형성되는데 에덴 동거단에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뭐냐 일하는 거에요. 일하는 거에요. 빨가붙고 그냥 나무 열매나 먹으면서 놀고 먹는 인생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경쟁하며 지키는 이란 동산이에요.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제가 총신에 교수로 처음 부임해가지고 신경을 확신을 이렇게 강하게 나무 자유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에게 듣지 못한 말은 무조건 자유주의자에요. 에덴 동산 이란 동산이라고 그랬더니 교수님은 잘못된 신앙사성 아니냐 나무 자유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창의식 2장 15절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물었더니 압박도 못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실 한국교회의 보수라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 충실한다는 의미에서 보수가 아니고 과거 무식한 자들을 통해서 배운 것을 지킨 것이 보수라는 이게 큰 문제에요. 여러분들은요 보수와 자유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잘 결정해야 해요. 보수라는 뭐냐 성경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보수에요. 성경말씀에 따라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이 보수에요. 자유주의는 뭐냐 성경에 구애되지 않아요. 성경에 전혀 의존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능가하는 인간의 이성의 권위와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자유주의에요. 그러므로 그들에 의하자면 항상 성경은 상대적일 뿐입니다. 전체적인 뿐을 갖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보수와 자유를 진보주의를 결정한 하나의 기준이라는 사안 여러분들이 잘 능심 마법 말이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보수주의 보수인 성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성경말씀대로 이해하고 인생을 사는 자가 되면 진정한 보수주의에요. 그리고 진정한 보수주의가 항상 진보적입니다. 왜냐 성경말씀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창면진보 진보주의자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는 진보주의가 파괴주의자에요. 하나님에게 불순종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자기의 욕망 욕구 인간의 문화적인 여러가지 상황에서 결정적 결정적 비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억울이는 이런 것이 소위 진보안요. 어쨌건 노동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 자체는 아주 성질한 것입니다. 직업에는 뭐 귀신없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죠. 우리의 모든 직업은 말이죠. 모든 일은 종류의 관계없이 모도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아 그런 면에서 모든 노동의 가치는 동독한 것입니다. 단지 결과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결혼 결혼죄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상세계자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와 은약관계를 맺고 은약의 책임과 은약에 대한 규범을 적어가지고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평가해 보니까 보시기 좋지 않았다. 보시기 좋지 않았다는 말은 심리적 차원에서의 평가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했느냐. 하나님이 남자만 창조해가지고 독창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얻어 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남자가 무슨 제로 땅을 채워오냐. 인간을 재창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창조해가지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해가지고 남자가 한몸이 되게 하신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약을 성취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제도입니다. 안식 창식 1장 2장에서 안식에 관한 문제를 대상 응급하지 않지만은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안식의 제도가 창조의 오디너스로서 시작되어서 인간의 모든 삶을 규제하고 삶의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제도로서 시작되었고 특별히 안식은 인간을 일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적 의미를 가지고 구원적 의미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면서 이것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 결국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 영원토록 시행하는 이런 제도로서 우리가 안식을 이해를 피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면서 볼 때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미션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미션을 인간을 창조해서 성취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미션의 신련은 뭐냐 하나님의 안식을 영속화시키고 영어로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영어로 하고 영속하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언장을 맺은 당사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제 완성해 놓으신 바로 그 안식을 자기가 사는 모든 세상의 질서 속에 섬여들게 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그것을 영속화시키는 바로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미션을 해라 하나님 자신은 The missionary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의 미션이 있어 하나님이 보내신 미션이 이렇게 그거를 좋은 의미로 선교사란 말로 이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명을 성취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선교라 그러면 자꾸 해외에 나가가지고 보물 전파하는 것으로 북한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미션은 그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전세 우주를 상대로 해가지고 내 나라 땅이냐 남의 나라 땅이냐 구분 없이 하나님의 이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설정하신 미션을 실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미션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추정하시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의 삶이 정립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라든지 인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었는데 결국 인간의 삶의 시작에서부터 타락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본계획에 이제 승립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언약을 통해서 설정해 놓으신 그 모든 내용이 한편 불연속적이면서도 연속적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무엇이냐 인간의 인간이 은약을 파괴하고 아단의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추구하는 바로 그 욕심을 이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불수명한 그 결과로 인간은 달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되기는 커녕 오히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졌으며 하나님의 저주로 영생의 기회를 상실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로 절 나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적 의도에 따라서 은약을 맺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약을 소위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구속의 은약이라 타락 이전의 은약을 창조 은약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타락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과 맺은 은약을 구속의 은약이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 구속의 은약 안에 타락한 아담과 맺은 은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잘 묘사되고 있죠. 이걸 우리가 흔히 시작의 은약이라 이렇게 부르죠. 창세기 6장에 말씀 보면 노하와 은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맺어진 아담과 은약에 대한 갱실이죠. 은약을 대체하는 은약이 아니라 그 은약을 보강해 가지고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은약에 대해서 이것을 보존의 은약이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2장에 12장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은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소위 영인의 후수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로서 새로운 백성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약속의 은약이라 그렇게 지칭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세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금에서 구원해 가지고 신의사회에서 은약을 맺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주어질 율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지정하시는 그런 은약이라 해서 소위 율법의 은약이라 그렇게 지칭하고 그 다음에 이 다윗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하는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질을 하는가에 대한 가시적 예시를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맺은 은약을 소위하여 왕국의 은약이라 그렇게 그러나 다윗의 은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속적으로 범장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온 사방에 흩으시죠 그러면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시고 그들과 새 은약을 맺으면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은약을 성취하시겠다는 내용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새 은약이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 새 은약은 결국 예수님의 오심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구속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완성되면서 결국 이 새 은약이 공식적으로 이제 맺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신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맺으시는 바로 은약을 우리는 종말론적 새 은약으로 그렇게 지칭하면서 이제 창조 은약의 성취도 바로 이 새 은약에서 성취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이제 시간이 다 갔네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초래굽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초래굽은 말이죠 타락한 이 세상과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의 모용으로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초래굽의 사건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활동에 관련된 어휘와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이 초래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래굽의 상품을 통해 가지고 어 이제 이 은약의 문서로서의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핵심을 이제 안식일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10가지 개명 중에서 이제 네 번째 개명이 안식의 개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첫 번째 1개명에서 4개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개명이고 5개명 10개명까지 인간에 관한 개명이라고 그런 겁니다만 사실은 모든 개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개명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가 지나치게 양면할 것이 아니라 은약의 은약의 매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이 되어 있다는 그런 체계 속에서 볼 때는 특별히 그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개명은 하나님의 뜻을 10가지의 안목으로 설명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조금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십계명 속에서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말이죠. 이때부터 이 십계명을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심적인 삶의 필라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말이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안식일을 신해사 은약의 표준 노아 은약의 표준으로서 무지개를 설정하시고 아브라함 은약의 표준으로서 할리를 설정하신 것 마찬가지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한 예표로서 신해산 은약을 맺으면서 안식일의 안식일의 준수를 신해사 은약의 표준으로 사용했다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의 모든 흥망 승수에는 얼마만큼 안식일을 제대로 준수하느냐에 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통해서 보면 안식일의 모든 아니 이스라엘의 귤에 레비기수삼자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많은 절기 이런 모든 절기가 겨우 안식일의 패턴을 따라 이루어지겠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그만큼 안식일은 말이죠. 하나님의 신정왕국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삶의 가장 중단 중심점이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얼마나 순수하고 진지하게 성실하게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으로 상식일장 2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찬군약이 맺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의 삶의 모든 군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정착시키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영속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삶의 사명이자 또한 궁극적인 종착점이라고 말이죠. 그것을 이런 방향으로 다시금 강조해주고 있다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출협 소위 New Exodus 엘리야 시대에서부터 우리가 선지자 시대를 시작하게 된다고 보는데 엘리야 시대 이후로 새출협에 대한 문제가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계속 강조 이루어집니다. 이런 새출협에 있어서도 안식이 아주 중요한 중심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북이스라엘 남방 유다 나라 왜 멸망했느냐 그들이 안식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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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고 다시 회복되는 일년의 모든 기간도 소위 안식년 안식년 안식을 패턴으로 70주대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역시 안식에 관한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출협의 메시지는 후속주의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주의 오심으로써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영원한 종말의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새하들과 새 땅의 도례를 강조하고 있고 새언약의 매종과 새언약의 백성을 형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그때 하나님의 성령과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왕이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제2의 아담으로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가 된다는 바로 그것을 성령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자 동시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 회복된 우리의 실제를 나타내 보여주면서 그리스도가 안식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도 결국 그와 더불어 안식에 들어간 상태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그의 인물과 또 그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모든 사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적 모든 경률을 완전하게 승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안식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 가심으로써 이루어진 새시례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 또 새로운 새시례의 시작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성민의 성립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선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이제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봄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글의 커미션 그 글의 커미션도 분석해 보면 말이죠 창조주가 되시고 후속주가 되시며 또 새은약에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창조은약의 창조 명령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해야 할 바로 그 명령을 다시금 안식의 상태에 들어간 그리스도가 그 안식의 풍부적인 절정을 이제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할 우리 모든 이 성도들에게 부여하는 이제 창조 창조 은약의 명령을 말이죠 다시금 재시행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봄 28장 18절에 말씀 보면 말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계를 세례를 주라 그랬죠 결국 뭘 말하느냐 보금의 이 성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라는 겁니다 이 땅이 천명하는 문제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이제는 창조 은약에서 주어진 책임을 구속된 구원받은 상태에서 새롭게 시행해야 하는 이런 책임을 가진 자들인데 자들임을 설정하면서 우리는 이중적 책임을 적었던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식을 낳아 가지고 낳은 자식을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과 또한 나 셋에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가득 채우는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땅의 정복이 원하는 문제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왕적인 말씀인데 왕적인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또 그것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오늘날 현재 남아있는 모든 죄악에 물든 문화를 이제 갱신해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문화로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창달해야 한다는 이런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들어간 인생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 정착시키고 그것을 영어롭게 하고 그것을 영숙화시키는 삶으로써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 상세히 설명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강의하다 보니까 말이 얻으래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해해 줄 줄 믿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정리해 보았는데 천지 창조와 더불어 설정된 하나님의 사묘를 승투하기 위해서 창조되고 재창조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조되고 구속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은약적 결속으로 다져있는 우리 인간의 삶은 결국 은약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겠고 또 이 삶을 성취하는데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및 인간의 삶에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여러분들 여러분 말은 어렵겠습니다만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신 바 좀 이해를 하셨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도와야 이제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삶이 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